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하게 고3 학생들이 아니라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 커리큘럼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번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은 통합사회라고 하는 굉장히 낯선 교과에 대한 영상입니다.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가 2018년에 처음으로 학교 현장에서 가르쳐지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교과이고 내신 시험에서 어렵게 나와서 당황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 통합사회와 한국사,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 두 과목,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예비 고1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과를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서 선생님이 준비한 강좌에 대한 소개까지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예비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선생님이 이 교과를 어떻게 준비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간략하게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은요. 양력만 간략하게 적으면 이런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했고요. 특이한 경력이 영광중학교에서도 중학생들을 가르쳐봤고 인천 한해고등학교에서는 전교사로 4년 동안 이제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학년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자사고 1급 전교사로 활동을 했고요. 입학 담당관, 여러분들은 아시죠? 왜 대입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검사하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입학 사정관이라고 하는데 고입이라고 하죠.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입학 담당관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던 입학 담당관으로서 활동했던 경험이 선생님은 4년이 있어요. 인천 하늘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사회랑 역사를 가르치고 4년 동안 동시에 입학 담당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 저자이고요. EBS 수능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선생님 누적 수강생이 1년 동안 EBS에서만 66만 명이었습니다. 2014년 사회탐구 영역 강사들 중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평가원 감수 교재 검토진으로 평가원 합숙에 참여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회교과를 중학교에서도 가르쳐보고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쳐봤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통합사회에 있어서 예비고일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뭘까, 선생님만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장점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선생님은 통합사회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먼저 관련된 정보와 자료들을 입수해서 교과서보다 빠르게 1년 앞서서 연구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9개 단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미 끝난 상태고 교재도 곧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보다 여러분들, 즉 예비고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잘합니다. 중학교에서 근무할 땐 중2부터 중3까지 수업을 들어갔고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몇 년을 했는데요. 누구보다 고일을 잘한다고 하는 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상태와 어떤 식으로 이 학교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 생활적인 부분까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신 최상위권 컨텐츠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선생님 자사고 교사였어요. 자유령 사립고등학교에서 사회과 학과장이었습니다. 사회과 학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학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 교사 선발이라든가 이런 기초 업무를 수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전국에서 제일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서 이 담당 교과에 모든 내신 문제를 출제하고 모든 과정을 직접 주관했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고 내신을 준비하고 공부를 해나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최상위권 컨텐츠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건 통합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신에 있어서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 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예비 고1 학생들이 처해진 상황을 분석해 볼 때 이건 혼돈 그 자체죠. 왜 우리 네이버 초록창에다가 지금의 예비 고1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수능이 2022학년도 대입이에요. 2022학년도 대입을 쳐봤어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교육개혁, 혼란의 중3교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놓고 혼란을 겪는 중3 학부모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가장 큰 폭으로 대입이 개편이 되었고 이 대입이 개편된 것을 적용받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 Q&A에는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선생님 강좌 어떤 걸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글을 남겨줬던 친구가 자기가 그냥 올해 중3으로 태어난 게 잘못 태어난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남겼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입시 패러다임이 변화한 거는 맞아요. 입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었으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예요.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거는 그 패러다임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분석하지 못해서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만큼 전략이 필요한 때가 없어요. 이런 때 전환되는 패러다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만 신경 쓴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는 앞으로 3년 동안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꿈꾸던 대학교에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그런 나이에요. 그럼 입시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부터 간략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당 교과를 준비해 나갈지 선생님의 준비한 내용과 더불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입이 간소화된 거죠. 아직까지 전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대입이 간소화가 되면서 크게 수능과 학생부 전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논술은 단계적으로 축소 혹은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죠. 수능을 기존의 비율보다 최소 30%까지는 권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수능이 30%의 비중이라면 여전히 학생부 전형은 70%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학생부 전형은 뭐로 나뉘어져요? 학생부 종합 전형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그 내신이 중요한 교과 전형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근데 뭐니뭐니 해도 학생부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뼈대가 되는 건 내신 점수예요. 그럼 내신 성적은 고1 때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관리를 해나가셔야 어마무시한 기회가 있는 수시 시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내신이 중요합니다. 해당 교과의 시험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비고1로 들어가서 막상 치르게 되는 교과가 배우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 교과가 무엇인지라 먼저 살펴보면요. 기초 영역과 탐구 영역으로 나뉘어져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담당하는 과목은 한국사와 통합사회입니다. 구경수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과학탐구 실험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수 단위죠. 단위수. 구경수 중요한 교과죠. 8단위에요. 통합사회도 똑같이 8단위입니다. 이수 단위가 클수록 중요한 교과에요. 왜 그럴까요? 8단위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1학기, 2학기 나뉘어져 있지. 1학기에 일주일에 4시간 든 거고 2학기에 4시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소 단위에요. 그러니까 학교마다는 1학기에 5시간 들은 것도 있고 2학기에 5시간씩 진행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얘는 국가에서 지정한 최소 이수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사회는 여러분 8단위나 되는 구경수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무조건 잘 받으셔야 돼요. 이수 단위에다가 그러니까 이 단위수에다가 여러분들 석차가 나오죠. 석차 점수를 곱한 것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이 대입 전형에서 반영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큰 이수 단위를 가진 교과의 성적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잘 받으셔야 돼요. 자 통합사회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과이고 어떤 내용을 배우고 왜 중요한지 내신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는요. 올해 탄생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학교 현장에서 2018년도에 가르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정교육 과정의 핵심은 융합이에요. 문의과의 구분이 없는 거죠. 문의과의 구분이 없고 문과 내 사회탐구의 각 영역 내의 구분도 없앴어요. 그게 통합사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경제적인 효용가치에서도 보고 공간별로 어떻게 인권에 대한 양상이 나뉘어지는지 지리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보는 겁니다. 사회의 각 파트 영역에서 한 가지 주제를 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통합사회예요. 말만 들어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올해부터 가르쳐지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반영됐던 통합사회의 내신이 첫 번째로 적용되는 대입이 2021학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배. 2021학년도 대입에서 반영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4월에 치러지잖아요. 내신의 중요성이 8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교과인데 중간고사가 바로 학교에 들어가서 채 적응을 하지도 못한 상태의 4월에 치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겨울방학 때 통합사회 전범위의 학습을 끝내놓으셔야 됩니다. 통합사회 난이도는 어떤가? 사실 내신 시험의 특징이죠. 케바케예요. 학교 바이 학교.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난이도가 어렵다 싶다를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어쨌건 간에 학교에서는 내신으로 석차를 나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죠. 8단이나 되는 교과에서요. 실제로 통합사회가 교과서는 쉬워요. 교과서는 중학교의 사회교과랑 연계해서 추가되는 비중 자체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40% 정도가 추가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건 굉장히 심화된 주제가 나오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얘가 첫 번째 그 힌트가 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각 영역에서 융합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선생님 혼자 가르치니까. 그런데 학교 현장을 가보면 선생님들 두 분, 세 분이 팀티칭으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 파트 나올 땐 지리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경제 파트 가르칠 땐 경제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냐? 자기 전공 영역을 넘어서서 연구를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뭔가 제약이 많으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전공 영역에 대해서만 시험을 내니까 실제 시험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학교별 편차를 고려해서 교과서 5종의 내용을 모두 반영해서 강의를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심화 주제 보충 강의가 다 이제 강의마다 진행이 되어 나갈 거고요. 학교별 편차를 고려해서 복습 문제, 실제 나왔던 기출 문제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변형된 문제가 제공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사실 통합사회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네 번째 있는데요. 여러분들 1학년 때 통합사회를 잘 배워두셔야 2, 3학년 때 고생을 안 해요. 왜냐? 2, 3학년 때 치르게 되는 여러분들은 정말 실질적인 수능을 치를 때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될 과목이 있죠. 선택 과목. 이 선택 과목이 두 영역이잖아요. 사회탐구, 과학탐구.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부터는 문의과 융합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과 계열로 진학할 학생도 사회탐구를 2개 선택할 수 있어요. 사회탐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과 갈 학생들도 과탐 2개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예측을 해보건대 과학탐구보다는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사회탐구는 근데 과학탐구보다 선택과 그 선택을 유지해 나가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 과학탐구는 물, 화, 생, 지적. 근데 사회탐구는 어때요? 9개나 돼요. 역사만 해도 동아시아사, 세계사, 일반사회의 경제, 법과정치, 사회문화, 윤리의 생활관리, 윤리와 사상, 지리의 한국지리, 세계지리. 9개입니다. 근데 당장 여러분들이 1학년 끝나고 난 다음에 2학년 올라갈 때 자 너희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수능 선택과목에서 선택할 만한 과목군을 2학년 때 뭘 배울 건지를 9개 중에 선택을 해라고 이제 선택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해서 뒤늦게 후회해서 두 번, 세 번 개념을 공부하는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는 1학년 때 통합사회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 통합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사회탐구 선택의 길잡이가 돼줄 수 있도록 2, 3학년 때 배우는 사회탐구 과목의 전체 과목의 내용을 100% 연계해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통합사회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역사 쪽 파트가 흥미가 있고 점수도 잘 나온다 라고 하면 역사 과목을 선택하면 훨씬 더 실패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도 통합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과입니다. 선생님은 이 통합사회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오면서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를 어떻게 하면 겨울방학 또한 효과적으로 끝내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강좌를 구성을 했어요. 한 개의 교재는 흐름다지기, 개념다지기, 자료다지기, 문제다지기로 기존에 있는 선생님의 이 교재의 구성과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 나갑니다. 모든 개념, 자료, 문제들 선생님이 굉장히 세심하게 선별 작업을 해서 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총 24강으로 진행이 되어 나갈 거예요. 24강 안에 모든 통합사회, 모든 학교 급별에서 필요한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이 개념에는 5종 교과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서수령으로 나올 수 있는 자료 정리할 거고 그리고 기출 문항까지 풀어보면서 24강 안에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념 강의 하나로 완벽하게끔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면서 예비 고1의 스타트를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실제 고1 담임을 할 때 고1 담임을 첫 번째 반배정을 받고 첫 번째로 반 아이들을 마주하고서 얘기를 진행해 나갈 때 해줬던 얘기가 너네들은 뭐든지 될 수 있어. 17살이잖아. 17살에 내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만 뒷받침이 되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하버드 대학교 굉장히 높은 것 같지. 근데 여러분들 나이엔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나이니까 예비 고1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꿈을 달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과 통합사회 재밌게 공부해 봐요. 선생님과는 개념강의 1강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